네 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판 돈까지 어디에 사용할지 소명하라 지자체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헌법 위반 아니냐 어떻게 해서 사유재산의 비밀까지도 다 요구를 하느냐 이에 대해서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다 합니다. 어떤 매도인의 경우에는 구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양도대금을 양도대금 내어가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앞으로 어디에 쓸지 그거를 소명을 해라 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명을 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에 통보하겠다. 당연히 기분 나쁘죠. 또 어떤 매수인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샀는데 통지서를 한 장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통지서 내용에는 자금을 준 그러니까 입출금 전 2주 전 후 2주 후 그 취득 자금을 지급한 전후로 2주간의 예금 내역을 소명자로는 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자윤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재산권 보장이 보장된 이 나라에서 그게 가능한 일인지 지금 헌법 위반 아니냐 헌법 소원을 해야 된다라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다. 다 법령의 근거가 있다. 그럼 법령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 시행규칙 제6조에 다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요 규칙에 제6조 1항 4호하고 5호를 근거로 참고 있는데 4호에는 그렇게 적어놨어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에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그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죠. 말이 길죠. 결국은 국가는 예금 거래 내역 자료 내놔봐라 이거였죠. 그리고 매수인이 매수인이나 매도인이나 예금 거래로 하고 그리고 그거를 전부 다 예금으로 넣어놔라. 예금 거래 예금으로 넣어놓지 않고 다른 주식을 산다든지 다른 실물을 산다든지 그러면 그때는 자료 내놔라 다시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예금으로 보관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5호는요. 그거는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기타 이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광범위한 거죠. 기타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시행규칙을 제가 볼 때는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장관이 만드는 거거든요. 장관이 만들었는데 지금 이것이 왜 헌법 위반이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근거는 시행령에는 그런 근거 규정이 없다 이거예요. 예금 외에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자료를 내놔봐라 라는 시행령이 없다 이거예요. 시행령에는요. 당연히 시행규칙은 시행령을 근거가 있어야 되고 시행령은 시행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요. 신고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매도인하고 매수인 거래 당사자가 신고 가액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옛날처럼 땅 계약서를 썼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취지는 그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국가가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정책을 펼 수 있는 거 아니냐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5조에는 신고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검증하기 위해서 신고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그 법적 근거를 만들어놨어요. 재산권이 보장된 나라죠. 그러니까 재산권을 제약을 하려면 법에 근거가 없으면 함부로 못해요.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법률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률로 근거를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근거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전부 다가 이제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가지고 그 법률을 만드는 거예요. 근거를 만들어놨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행규칙 문제되고 있는 것은 아파트 판 대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 그 용도까지 소명하라. 그리고 매수인이 취득 자금을 지급한 그 전 2주 후 2주 자금 대역을 내놔봐라. 라고 하는 것은 시행령이나 시행 법률이나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요. 그거는 신고 내용을 적정성을 검증하는 그 조사 범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시행규칙에서 공무원이 단순히 당신 그 예금 계좌 번호 좀 알고 싶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예금 계좌를 왜 알고 싶어 하느냐. 국세체 그러면 지금 국교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지금 전부 다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를 하게끔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가 전부 다가 국세청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데이터베스화해라. 국세청이 의무화시켜놨기 때문에 그러면 국세청은 뭐하는 곳입니까? 국세청은 과세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자료가 국세청으로 간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간단하지 않아요. 과세하겠다는 의미죠. 그거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겠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국세청이 아무리 무서운 기관이어도요. 조세법률주의니까 세법에 근거 없이 함부로 납세자 금융자료를 거래 내역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요. 세무조사를 하지 않으면 못 봐요. 그런데 그 국세기본법에는요. 세무조사는 아주 맹백한 탈루 혐의가 있을 때만 하도록 됐어요. 맹백한입니다. 맹백한. 그 맹백한을 어떻게 우회해 보려고 하는 것이 자금출처조사라고 하고 있는데 그 자금출처조사라는 것은 세법에 없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지금 소송하고 있어요. 3년 반을 소송하고 있습니다. 그 자금출처조사는 세법에 근거 없는 조사다. 세무조사다. 그러니까 위법이다. 그의 근거 자금출처조사에 의해서 과세한 과세처분은 위법이다라는 것을 지금 소송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세법에도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금으로 지출한 경우 전부 다 자료 내놔봐라.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완전히 조세법률주의하고 조세법률주의를 국가가 이 정부가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우회해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에 맞지 않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요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조세법률주의를 회피하고 우회하는 그런 행위에 의한 그런 공권력의 행사들은 전부 다 위법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법을 가기 전에 사람들이 지금 세금에 대해서 전부 다 노이로조에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국교부가 원하는 그런 자료를 줬더니 그거를 국세청에다가 전부 다가 통보해가지고 세무조사해라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납세자들이 노이로조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책을 가지고 자꾸 문제화시켜가지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국가의 의도는 예금거래내역, 예금계좌번호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논란이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